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 자람테크놀로지가 일반 청약 경쟁률을 1030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어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1031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2조 6,4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앞서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 범위를 초과한 2만 2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경쟁률도 약 2천 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상장을 추진했으나 투자 심리 악화에 기업 공개 일정을 중단했고, 이후 공모 구조를 바꿔 재도전했으나 이마저도 수요 부진에 철회했었습니다.